안녕. 지금 베티플 화보 촬영장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뒷머리를 붙였거든요. 저번에 엘르허브 때도 제가 뒷머리를 붙인 적이 있는데 개인허브마다 이렇게 뒷머리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메이크업도 뭔가 볼터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살짝 넣고 어쨌든 메이크업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교복 같아요 오늘은 되게 바쁘게 여러 차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에 잘 못 담겨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차 만나요 안녕 안녕 잘 Fahrenheit 안녕 statut beau 뭐야 아이 flix 자, 지금 착은 약간 정장 느낌으로 입어봤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옷을 입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세 착 더 남았으니까요 마무리까지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가? 지금은 터로서를 입어봤습니다 아까 오늘 패션쇼 하는 느낌인데요 현재 패션쇼 다음 착은 무엇일까요? 다음 착은 무엇일까요? 다음 착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화보를 찍으면서 오늘이 역대급으로 착장이 많았어요 근데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이 옷의 포인트는 쥐거든 근데 오늘 쥐가 조금 많이 안 넣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다른 착들도 너무너무 예뻐서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네, 서비 그러면 많은 관심과 사랑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